매우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. 그래서 여기 최고의 남자를 모셨습니다.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MC입니다. 그를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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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습니다. 좋았다. 고시에서 우리 감사한 일입니다 취이 나오 참고마다 눈물 고오다 아아 성찰과 고동 속에 일으키고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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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문 바다 눈물 고오다 성찰과 고동 속에 일으키고 아아 아아 내가 뭐 또 깨냐 아이고 이 명은 또 이 아아 성울에 나이가 몇 살이요 어 그저가 나이는 수 짜리야 아아 우리 형님이 우리 연세가 어떻게 되신지 압니까? 에이 저거봐 끝내주네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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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만해 에이 고만해라 고만해 고만해 죽여버릴까보다 하여튼 우리 형 때문에 내가 몸말려 맨날 그냥 밭지 우리 형수를 못살게 했기 때문에 우리 형님이 에이 이제 고만해라 에이 개친 하아 에 에 뭐라구요? 샌베개 가자 아아 밴드에 가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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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물러 쪼물러 이렇게 발짝 서는거 고거는 뻔디게 이 바보야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어르신 앞에서 까부두라고 참 죄송합니다 참 왜 웃기는거지 날씨가 추니깐 저도 강기가 들려가지고 지금 숨소리가 세렉세렉하네요 숨이 차도 여러분들을 딱 모시니깐 정말로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강기가 들려가지고 우리 마누라가 병원에 오늘도 데려가가지고 영양제 한 방울 줬어 그래도 아직 숨이 쎅쎅쎅쎅쎅 그냥 여러분들 좀 이해를 안주시고 우리 어르신에서도 건강에 조심하십시오 강기 들려면 아주 추워 그니깐 절대 강기 들지 마십시오 그래도 열심히 제가 꺼겠습니다 고맙습니다